10년에 실험 1초에 성공 출발 프리엠팀. 구슬에 대한 축제가 열리고 오늘 그 상대팀 대한민국의 그래서. 알았어요 알았어요. 그 입술을 막아야 된다. 그리고 재민 씨. 인터넷에 막 난리 났던데. 아니 근데 저 친구는요 저번에 왔을 때. 아니 컵커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규정 씨 아 안녕하세요 더블에서 오늘의 규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규정 씨 더블에서 501 있을 때 서러운 것도 많았죠 솔직하게. 어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가족끼리도 싸웠는데. 그래 네. 오케이 죄송합니다. 그래도 보는 건 틀리잖아요. 보는 건 틀리잖아요. 인간인지라 네. 제가 잠깐 뮤지컬 대사 하나 인용해볼게요. 역시 팬서비스 좋아요. 무험하다 무험하다. 오늘은 내가 우승한다. 제가 우승한. 매니저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지 어때요? 괜찮아요? 규정씨가 이런 거 약하군요 준비 시작 이렇게 열 세 열 네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정말 아파요 자 이십 육 이십 칠초 이십 팔 이십 구 됐어요 정말 자 이제는 재민 씨 열 하나 일 둘 한 번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분들에게 음료수를 사서 지금도 사시는 휴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세요 당연히 오늘은 어떠세요 충주에 아시는 분들 계세요? 이제 한 명 남는데 게임을 하실 분입니다 자 이제는 열외자 이현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더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외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름이 김종이였으면 좋겠네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얘 마음 먹으면 잘해 25 26 26초 27 28 29 되었습니다 와 기정 씨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잘한다 잘해 ult4 12 12 6 7 12 13 13 13 15 15 16 15 15 16 16 16 17 15 15 17 28 20 20 오늘의 드림팀과 베이개를 펼칠 막강 상대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 경훈기. 슈도 걸고. 자 하율스 싸 한번 보자. 경훈기 댄스 한번 보자 경훈기 댄스. 오 그렇지. 이게 자세 나온다. 산다 산다. 김규정 최고예요 자 이제 마단계 김규정 더 오래간만이에요 바툴 또 쬐어요 위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규정이 2단계에 들어섭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가까이 갈 때 점프 좋아요 점프 좋아요 얼굴에 샤워 제대로 2단계까지 2단계까지 규정도 실패 2단계 4단계를 무려 3번이나 탈락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두 번만 하더라도 고수팀 2단계 형 편없었어요 잘하십시오 나가십시오 티비에서 볼 때는 다 작아보이고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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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복근이 보여주지 마 저 몇초 남아요 잘 나오고 1분 안으로 나오면 잘 나오고 제일 어려운 구간이 어딜 것 같아요 18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1단계 절대 신기 아니에요 김규정 선수 김규정 선수 나오십시오 아자흔이 뭐예요? 허잇 허잇 와 와 와 와 야 규정씨 지금 심정은 어때요? 지금은 아무래도 저 뒤에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응원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올라가면 아 현철이 형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WS50에 김규정이 도전을 합니다 준비 자 과연 첫 출연이 어디까지 갈지 출발 자 김규정 선수 버튼을 눌렀고요 자 1단계 절반 탈락 1단계 절반 탈락 타임이에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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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잠깐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탈락하신 분들의 변명 1번이 뭔지 아세요? 네 속도가 빨랐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가장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현철 아저씨예요 김현철 아저씨 V,R,CR, 오락락 안이 급하면 안 되는 거야 사나기가 진짜 어려워 산수, 랍, 솔리 여수, 산수 아 여수, 전기 아니라 Upper B, Bill 신규, 선거 예, 이온, 이온 화이팅 이온 팀 철철, 철철 야 철철이아가 있잖아 이온 리키 킥 대박 Еще 없어요 리키 형 화이팅! 리키 형 화이팅!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? 쪼금! 암흑이! 의식이 없어. 오늘 현철이 형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. 다시 한 번요. 자, 뭐라고요? 아니 이걸 보면 오늘 현철이 형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. 두 말 하면 뭔... 이현 화이팅! 이현 화이팅! 마지막 선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다 서로 나오시겠습니까? 저희끼리 정했습니다. 유일하게 앉아있는 사람. 김현철? 잘 얘기해, 너. 나도 사이를 친구해. 나도 놀랐다, 야. 이현! 이현 씨, 받아주시겠습니까?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! 이현 화이팅! 백패팅! 1,000원! 1,000원! 2,000원! 1,000원! 1,000원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충주 시민 여러분! 감사합니다.